호재씨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로제입니다. 로제. 자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어요. 어디서? 벌링턴? 오클랜드. 오클랜드. 거기서에 한국 사람을 많이 살죠? 네. 몇 년 산 거예요? 뉴질랜드 호주에. 한국에 4년 전에. 한 15년 이상 산 거네. 15살. 한국 사람이고요. 네 근데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호주에 살다가 가수하려고 한국으로 왔어요. 그렇군요. 어디서 온 거예요 로제는? 저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호주에 쭉 살다가 4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. 뉴질랜드에 있다가 호주로 갔다가? 네.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어? 네. 그럼 뉴질랜드인이에요? 네. 아 그래요. 북쪽이 뉴질랜드에요? 네. 근데 한국말 되게 잘하네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호주에 살다가 YG 호주 오디션에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으로 날라온 블랙핑크 로제입니다. 그럼 로제는? 나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한 8살쯤 호주에 이민 된 다음에 한 4년 전에 가수하려고 한국에 왔어. 개설하네. 백국에 있었어? 그럼 로제는 부모님은 다 한국 분이시고? 응! 한국 분이시고? 한국 분이시고? 브러쉬의